창밖에 밤피가 속살거려 육첩받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담배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하필 봉투를 받아 태양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나는 타임 나는 무얼 바라나는 타임 나만 홀로 징전하는 것일까 이 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받은 남의 나라 밤 밖에 밤피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몰아침을 기다리는 내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억수 지방의 eyes 느끼하지만 고맙습니다 고39 ane breaking 이불 까 UA 성공 가능 아멘